한 번 맛본 사람은 이 음식만 찾는다죠?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! 아, 당신은 김치찌개? 평범함은 거부! 오징어 한 마리까지 통째로 품고! 붉게 끓어오르는 너를 보고 있노라면! 내 영혼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콩아! 아, 당신은 통어지고 돼지 김치찌개!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할 밥도둑게의 절대 강점! 와,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!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! 그렇게 다들 먹지만 마시고 어떤 맛인지 좀 알려주세요! 시원하고! 따봉! 뼛속까지 개운해지는 깊은 맛! 콩나물 해장국밥! 당신을 진정한 리얼강으로 인정합니다!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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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